아침에 휘발유를 다 쓰고 아우 정신없이 오다보니까 주유소를 안 들렸어 아 그래가지고 현장 세팅 다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네 아니 뭐 잠깐 뜯는 것 같으면 그냥 뭐 이는 기름 갖고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스크린 청소라서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목장체 부근입니다. 만남을 적용합니다. 바지가 말할 새가 없구나 바지가 말할 새가 없어 집지 westof 배고파 뿜 vehicle 먼alen 소리 5 으 으 음 와 이게 1등도야 뭐야 우와 뭐야 오징어 나가는게 안 막히는데 우와 근데 와 오늘 똥을 어지간히 뒤집어 쓰네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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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ppos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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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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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